안녕하세요 석소입니다. 화면에서와 같은 전자명암을 제작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제일 위에 보시면은 여기에 돋보기가 있어요. 돋보기 검색 아이콘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검색창에 통명암 이렇게 칩니다. 톡 명암 이렇게 쳤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와 같이 톡 명암이란 것이 나타납니다. 이 톡 명암을 터치합니다. 툭 터치해요. 그러면 상단에서 톡 명암이 친구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추가를 하세요. 그리고 채 하단에 보세요. 그리고 채 하단에 보시면은 명암 만들기라고 있죠. 이 명암 만들기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화면이 이와 같이 나와요. 여기에서 사진을 등록하세요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사진 설정이 있습니다. 사진 설정을 먼저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여기에서 운영정책에 의원하는 이미지는 등록하지 마라. 안 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앨범에서 사진 선택, 사진 촬영, 기본 이미지로 설정인데 자기 여기서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저는 앨범에서 사진 선택을 하겠어요. 이걸 터치합니다. 앨범에서 사진 선택을 터치하세요. 그러면 제가 미리 마련한 여러가지 앨범 사진인데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겠습니다. 툭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저 상단에 확인이란 글자가 있죠. 확인을 터치합니다. 확인을 터치하면 이와 같이 사진이 등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배경색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배경색 설정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색을 하나 선택을 합니다. 지금 이런 것들은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수정 가능합니다. 나중에 그리고 최하단에 다음을 터치합니다. 다음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이름 여기에 보면은 필수 정보를 모두 입력하세요. 필수 정보. 그래서 이름, 닉네임이나 실명 어느 것을 써도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실명에서 석송 영상작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직업이 뭐냐 해서 저는 동영상 제작 개인지도 이렇게 넣고 키네마스터, 파워디렉터 파워디렉터는 넣지 않겠습니다. 키네마스터까지만 넣겠어요. 키네마스터 넣고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전문분야에서 태그를 3개까지 넣을 수 있다고 했죠. 이걸 터치해서 샤프를 넣습니다. 넣고 키네마스터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샤프 넣고 파워디렉터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넣을 수 있죠. 유튜브 수익창출 강좌 유튜브까지만 넣고 말겠어요. 이렇게 3개를 넣을 수 있어요. 다음에 아래에 보면은 명함주소라고 있죠. 명함주소 이 밑에 여기 영어나 숫자로 넣어야 됩니다. 영어나 숫자로 이걸 터치해서 저는 시니어 조 이렇게 넣겠어요. 시니어 조는 제 카톡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카톡 아이디를 저는 넣었어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은 다음이 있습니다. 다음을 터치합니다. 다음을 터치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직업까지 넣은 것이 다 나왔죠. 여기에 저거 보세요. 직업 전문분야 명함주소도 나왔죠. 여기서 중복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주소예요. 이렇게 써놨죠. 요거니까 요거는 요 시니어 조란 요것이 잘못됐다는 뜻이네요. 그래서 요걸 수정을 해보겠어요. 또 터치해가지고 시니어 조 하지 말고 시니어 조 2로 해보겠어요. 하고 완료 누르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하단에 보세요. 적용된 URL은 변경이 불가능해요 했죠. 그래서 이건 그 다음에는 고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다음에 여기 다음을 터치합니다. 다음을 터치합니다.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했죠. 자기소개 여기 터치해가지고 저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제작 개인지도 합니다. 이렇게 넣으셨어요. 그 다음에 연관 링크 있죠. 여기 연관 링크 연관 링크를 넣으라 했죠. 여기 중요합니다. 이거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여기에 브런치가 있고 인스타그램이 있고 유튜브 그 외에 여러가지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여기서 유튜브 주소를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유튜브 주소를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제 유튜브 주소를 미리 복사를 해두었어요. 그리고 상단에 확인을 터치합니다. 확인을 터치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외에 관련된 관련된 것이 있으면 하단에 보시고 쭉 넣습니다. 여기 여기 하단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카카오톡 지갑이나 오픈 채팅 사용이라던가 카카오톡 채널 나만 보기 이런 것이 있죠. 뭐 이거 나만 보면 할 것 같으면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최하단에 완료를 터치합니다. 완료를 터치합니다. 완료를 툭 터치하면요. 그럼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여기에 내톡 명암 보러가기가 있어요. 내톡 명암 보러가기 이걸 딱 터치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만든 것은 이거입니다. 그 전에 제가 만들어둔 것은 아래쪽에 이겁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만든 것을 수정을 할 수 있어요. 수정은요. 여기 보시면 이거 있죠. 이 3점이 있잖아요. 이 3점을 터치하면 수정 가능합니다. 3점 터치하면 여기에 공유하기가 있고 수정하기가 있고 삭제하기가 있죠. 삭제도 가능하고 수정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수정을 눌러서 수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공유하기가 있는데 공유를 터치하면 그 다음에 여러개 공유하기를 터치하는게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세요. 친구라던가 여러개 명단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3점 여기 이거 있죠. 이걸 터치해가지고 곳곳에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터치하면 이와 같이 카톡의 여기에 친구나 친구 명단이나 채팅 명단이 나오죠. 이 채팅 명단에서도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숙송자유포럼 여기 공유를 해보겠어요. 이게 공유를 하면 툭 터치해서 저 상단에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은 지금 채 하단에 볼게요. 보면은 이와 같이 지금 잘못됐네요. 이와 같이 전자 명암이 공유가 됩니다. 그러면 톡에서 쉽게 이렇게 전자 명암을 보내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자 여기서 제가 앞으로 가겠습니다. 쭉 앞으로 가서 제 채널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어요. 전자 명암을 보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쪽에서 플러스 이쪽에 사각형에 플러스 있잖아요. 여기 사각형에 플러스 있잖아요. 이것을 터치합니다. 플러스를 터치하면 왼쪽으로 가면 연락처라는 것이에요. 연락처 연락처 이걸 터치해가지고 전자 명암을 보낼 수 있어요. 연락처를 터치하면 여기 보시면 카카오톡 프로필 보내기가 있고 연락처 보내기는 전화번호입니다. 전화번호 보내는 게 통명암 보내기가 있어요. 그래서 통명암 보내기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통명암이 두 개 나오죠. 아까 만드는 거 그 중에서 하나를 보내고 싶으면 툭 터치합니다. 여기 툭 터치합니다. 동그라미를 동시에 두 개를 보낼 수 없어요. 하나를 보내는 겁니다. 여기 터치 됐죠.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확인을 툭 터치하면 여기 보세요. 그러면 하단으로 가면 여기에 이와 치 통명암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이걸 터치해서 툭 터치해서 이와 치 볼 수 있겠죠. 이상 이와 같이 전자명암을 만들어서 여러 곳에 다가 카톡뿐만 아니라 블로그 등에도 올릴 수 있더군요.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밴드 등에 올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